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MZ세대 공략을 위해 중고시장에 진출합니다. 달라진 백화점의 모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죠. 일본행 비행기는 만석인데 항공주는 강달러 여파에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독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3%대로 올라온 건 10년 만인데요. 그럼에도 한은은 한동안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내 한 번 더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2.5%에서 3%로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5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올린 것으로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여전히 꺾이지 않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정점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전히 5%대 중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제통화기금 IMF는 주요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중반으로 제시하며 1.5%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 상승 부담보다 물가 잡기에 더 무게를 둬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에서 6%대의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 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 기준 금리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도 빅스텝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환율이 뛰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 물가를 잡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달 금통일 때 기준 금리를 더 올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빅스텝 가능성과 관련해선 다음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등 국내외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음 달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한은 역시 다음 달에도 0.5%포인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루카데메오 르노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1조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존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로의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루카데메오 르노그룹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여러 현안을 점검하고자 입국했는데 취임 후 방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회장은 한국을 새로운 중대형 차량의 수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9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 르노코리아의 수익 능력 확인과 함께 한국의 수출기지 구축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확보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회장은 르노코리아를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술기업과 협업, 르노그룹 전세계 사업장에 핵심 영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르노의 한국 사업장이 사명을 르노코리아 자동차로 변경한 것도 한국 시장에 대한 르노그룹의 포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르노그룹 전세계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환경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르노코리아는 곧 새로운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사양과 기능을 선도하는 중대형 세그먼트 차량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르노그룹과 지리자동차가 한국 시장을 향한 합장 모델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공동 개발한 친환경 신차가 2024년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르노그룹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 발표와 함께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르노코리아가 연구 개발 중인 또 다른 신차의 콘셉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대전환해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문을 연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술 및 비전을 발표하는 소프트웨어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다 행사를 열고 2025년부터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현대차그룹 차량은 구입 이후에도 성능과 기능이 업데이트되며 늘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고 모빌리티 기술 역량을 고도화 또 내재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에 총 18조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 투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정국 현대차그룹 사장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이동 경험을 새롭게 하도록 차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겠다며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품과 비즈니스를 전환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의 주역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으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엔 하늘길이 열리며 이른바 에어택시로 불리는 비행체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UAM이란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비행체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교통체계로 일명 에어택시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UAM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UAM이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KT는 국내 최초로 전남 고흥항공센터 일대에 UAM 전용 5G 항공망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평면 기반 대신 3차원 커버리지가 적용됐고 높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인 5G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부터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과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UAM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교통체증 없이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부터 UAM 사업화 준비를 시작한 SK텔레콤은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SKT를 비롯한 KUAM 컨소시엄은 제주도 시범 사업을 통해 UAM 운항 기반을 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년 뒤인 2025년까지 차질 없이 UAM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UAM, 미래 모빌리티 혁신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럭셔리, 고가 상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MZ 사이의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백화점도 중고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백화점 업계의 변화 분위기에 대해서 서지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하면 사실 신상품, 고가의 명품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이 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한 층 전체를 중고품 전문관으로 꾸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신촌점 유플렉스 4층을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세컨드 부티크로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부티크에 입점한 대표 브랜드는 중고 의료 플랫폼 브랜드 마켓인유, 중고 명품 플랫폼 미벤트, 친환경 빈티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리그리지 등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부산 광복점에서 패션 중고품 판매 임시 매장을 내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중고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고요. 유명 브랜드 의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판매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6월 본점 1층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중고품을 모은 편집숍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요. 또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슥닷컴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중고 명품을 판매했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기도 하고요. 또 백화점들이 중고 제품 판매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고 플랫폼 투자도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백화점 업계는 중고 플랫폼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사모펀드와 함께 중고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30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93.9%를 인수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월 중고 거래에 번개장터에 82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투자자로는 신한금융그룹과 미래에셋 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리퍼, 반품 상품 뭐 이런 거잖아요. 전시 상품, 반품, 흠 있는 이런 리퍼브 시장 요즘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저렴한 중고 제품을 사기 위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리퍼브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리퍼브 전문 업체인 올랜드 아울렛의 올해 8월 한 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리퍼브 매장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올랜드 아울렛 관계자는 과거에 중년 이상의 고객이 많았다면 현재는 젊은 고객들이 크게 눈에 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리퍼 제품을 노트북을 샀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네, 일단 주요 유통 매장이 중고 시장에 뛰어든 것은 소비 주체로 부상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요. 중고 시장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4조 원을 기록하며 6배가량 커졌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장 조사 기업에 따르면 2018년에 MZ세대는 전 세계 명품 소비자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5년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는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중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백화점에 가면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오프라인에 소비자가 나와서 쇼핑의 재미를 느끼고 사고 팔고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중고 거래 장소를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대의 변화에 맞춘 유통업계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서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비자 일본 여행 2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여행 수요 급증이란 호재에도 항공주의 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윤해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어제부터 일본 정부가 2년 7개월 만에 한국 등 68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예약률은 한 달 전 50% 후반에서 90% 중반으로 티웨이 항공은 67%에서 9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엔화가 달러당 146개는 넘어가며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엔저 현상의 여행객 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거래에 대비 3.27%, 티웨이 항공 1.61%, 한증칼 0.85% 오르며 항공주는 소폭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대한항공은 16.29%, 제주항공 24.36%, 에어부산 31.39%, 내리며 업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무비자 관광 허용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항공업 주가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10월 이후에는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한 객수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며,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이미 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주가 측면에서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국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오펙플러스가 전 세계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한 대규모 감산에 합의해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서며 유료비를 달러로 지급하는 비용 증가와 항공기 리스부채 환산 손실이 인식되며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실적 악화까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의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급락한 주가가 힘을 받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지난 6일과 7일 카카오뱅크의 임직원들이 약 5만 5천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지난 11일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3%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전 거래를 대비 0.28% 떨어지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의 영향도 있겠지만, 매입한 주식 수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가 부양과 주주 가치 제거를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지만,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매입 비중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매입한 자사주의 합계는 약 10억 원 규모로 총 발행 주식의 0.01%에 그쳤습니다. 성장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공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중도 너무 작고,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입 비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수준의 매입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성락윤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자 매매와 전세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소형아파트의 경우엔 거래량과 월세 가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소형아파트의 거래량과 월세 가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말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에서 9월 서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85,50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월세를 낀 거래량은 39,8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소형아파트 월세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소형아파트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7,19건으로 지난해보다 43.9% 증가한 겁니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서울 송동구에 위치한 레미안 옥수 리버젠 59제곱미터는 작년 8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이었는데, 올해 8월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90만 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59제곱미터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에 월세 330만 원이었는데, 올해 8월엔 같은 평형이 보증금 1억에 월세 37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계에선 금리가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해 이자 부담을 피해 월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경남 고성군에선 고성공룡세계 엑스포가 막을 열었습니다.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열리며 연례 행사로 변경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공룡 조형물들이 백악기 시대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지면서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화려한 개인기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끝나지 않은 모험을 주제로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한창입니다. 3년 주기로 개최됐던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열린 겁니다. 고성군은 이번 행사를 열어 경제성을 분석하고 열례 행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색다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면서 지난해 폐쇄됐던 영상관도 올해는 문을 열었습니다. 공룡놀이 마을은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갖춘 빛의 탐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등 실물 하석도 볼거리입니다. 이번 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10월 한 달 동안 고성 당한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6.5도로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오르겠지만 계속 서늘하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23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서울과 청주가 10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3도, 청주 24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가 12도, 부산 16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의 물결 최고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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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